침공 각제.. 근캐가 침공 각제야 돼서 좀 까다롭다 근캐 각을 잴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피 관리가 너무 중요한 피 관리는 사실 뭐 곤통이라서 어디든 갈등 망했다 큰일났네 어 갈등 엄청 못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못한다고 할 때 가끔 터질 때가 있어 가끔 잘할 때가 있어 붕괴는 스스로 팔 수라도 있는데 붕괴가 좀 더 편할 수도 있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떼어 있었어 은근 근데 근캐가 때릴 타이밍이 많이 나와 의외로 침공에서도 그치 많이 나와요 붕괴는 각이 많이 나와 역시 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팀이 좀 이렇게 꽝꽝 나가는 타입이 아니라 그런 때가 있으면 좋죠 가끔 사슬 터질 때 있습니다 맞아 미친 듯이 잘 끌 때가 있어 근데 한 번 안 끌리면은 끝까지 안 끌리더라구 맞아 이거는 이제 얘는 나는 그게 바로 싸는거야 어 그러면 이제 싸기 시작해 어 어 유로 스킨 하 나도 클리스 하고 싶네 솔직히 지금 클리스 좀 짱짱이라가지고 마이세트 사실 어 유로 스킨 많아 지금 몬타야드 유로 스킨이래 저쌌다 왠지느랍시다 어차피 못 끌면은 커도 못 끌더라구 맞아 어차피 못 끌때는 커도 못 끌어 정답? 저거는 뭔가 뭔가 타야돼 완전 밀거나 밀리거나다 힐러가 없네 진짜 양쪽 팀 다 힐러가 없네 둘 다 힐러 없네요 그나마 근데 이쪽이 훨씬 더 우리는 레이나가 있구나 레이나가 있어 이쪽이 훨씬 더 그래도 좋아 보이는데 힐러 여기 있구나 클리스 있어 클리스 클리스 딜러인 줄 알았네 순간 클리스는 실드 채우는게 있기 때문에 초반에 처음부터 실드 채우는게 있어서 나중에 또 의자 일도 있고 못먹냐 얼마 못먹었네요 빨랄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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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오우 여기는 이런겁니다 이맛이죠 온테가 너무 저기있었어 너무 앞에 있었잖아 이거 뭐죠? 어 잘클려 지금 얘도 죽었지 오케이 그쵸 아 지금 딱딱 잘클러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위로 올라있는데 몰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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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에서 싸우냐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언덕에서 아우 안 끌렸네요 한번 갔다오죠 귀환합시다 이번판 터지는 판? 몰라 이거 쟤가 너무 멈춰있었던 것도 있어서 사실 가만있었거든 오랜디는 그냥 쫓아오던데? 나 잡아가지고 고맙고 고맙고 어 저 스템 좀 집에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안 돼 뭐하는거야 집에 가 피 없으면 집에 가 베넥트 베넥트 왠지 죽을 것 같다 오오 오오 여기 또 카드 수급도 좋아 은근히 좋아가지고 네 아 본덕 잘 모아요 크리스 아 너무 멀어 아 아 너무 멀었네 한 칸도 앞에 있었으니까 아 아 귀찮게 계속 잠깐 깔아볼게 나도 귀찮게 깔아놔야지 없애버리자 이면돈 죽었다 모습이 보이면 아으 이거 넘어가야겠네요 아 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네 아하하 레벨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깝네 아 저거 맞춰서 죽였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이거 한번 해보죠 여러개 깔면 깔수록 세지는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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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떨어지는 바람에 아 아 미안해 오늘 날 아닌가 보다 초반에 두 번 끌어가지고 날인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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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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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냐 오케이 구우 야 오늘 날인데 오우 좋아 잘 죽였어 오늘 날이네요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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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끄는거 엄청 좋아요 아 좋아 업첨자 끄고 있어 지금 터졌는데 오늘 뉴타입인데 갑시다 오 오 오 좋아 빠샤 감사 아 아 아 저쪽 마라키스 왜 이렇게 잘 맞춰 오우 야 땅땅 잘 맞추는데 뭐 할까 아무거나 총알수와 발사 반경이 증가한다 이거 해볼까요 뭔지 모르겠네요 사실 갈트를 별로 많이 안해가지고 TV 둥절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잘 안보여지 그쵸 저 밑에다 깔아두길 잘했네요 맞아 딱 밟아서 딱 죽었네 아주 좋았어 갈트 있을 때는 발밑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확인해야 돼 저 도망간다고 무작정 따라갔다고 하면 바로요 죽어 바로 그냥 지레 밟고 죽을 수 있어요 아 우리 편이 좀 집에 잘 안 갔다온다 무작정 싸우는 집에 갔다오면 뭐지 그 저게 좋아져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좀 더 그 선 보다 살짝 밑으로 들어가네 좋아 자 잘 하시는 분들은 무빙으로 피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지 어 뭐야 뭐야 오우 나가 오우 감사 죽으러 오네 그냥 너무 감사하게 그냥 와줬네요 아 수빈이 절타가 안 되죠 아 수빈이 좀 각져야 되는 길인데 수빈이 확실히 각오로 들어가야 될 길텐데 무삭정 들어오니까 지금 아 스톤 걸린 부분으로 가서 끌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간 급했어요 점글를 나가야겠네 아아 걸렸어 수비를 함부로 돌아왔다면 죽고 나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각을 잘 자야겠다 그렇지 또 죽여 또 죽여 봤습니까? 할아버지 킬러야 지금 무서워하겠네 아 이제는 절 무서워하겠네요 보면 피하겠는데 이젠 좀 무서워하겠는데 아 뭐야 아 이거 각이었는데 아 끌었으면 그냥 아 이거 그냥 킬인데 아 오 수비를 먹긴 했네 이게 뭐죠? 어이 우리가 죽지 아이씨 도망갔네 희 흠 흠 갈구리 두개 더 좀 더 잘 끌 수 있어요 이제 여러 명을 끌 수 있죠 3번에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아파 너무 여기에서만 싸운다 얘네 근데 무조건 절로 올라가네 쟤 레벨 2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하는거냐 나한테 쓰면 지금 저 앞에로 빠져가지고 싸우겠다 완전 싸우고 있어야겠네 크리스 저러가 또 죽지 오케이 아이 장전이 안내 있었네 한 방울 더 오케이 정리로 나가죠 안녕 쟤 완전 밥이네 크리스 밥이야 밥 크리스 그냥 내 경험치 저거네 셔틀이요 신중한 경험치 셔틀이야 지금 왜 저기에서만 싸워 지금 이 맵이 얼마나 넓은데 팀을 안 도와줘 노티목이네요 노티목 가서 좀 애들 싸워줄 때 같이 앞에 또 깔아줘 설치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피비가 먼저 엄청 좋다 이건 아닌데 엄청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니 네 안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피비 좋아요 진짜 킬 잘 딸때는 엄청 잘 따 엄청 늦이 딸때 있어요 추노도 잘하고 그치 추노도 잘하잖아 사실 추노도 사실 잘해요 들어가는 게 워크가 있고 텔레포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흙 들어가서 바로 물리고 물고 바로 빠져날 수 있거든요 라인은 이렇게 길찍길찍한데 너무 너무 클리스가 저쪽 라인만 고수하니까 사실 상대방 상대방이 잡기가 쉬워지죠 지금 피비 동작 한번 해줘야 되나요 치티를 또 시켰군요 치틴 매니아 지금 아이 오랜디 못 끌었다 아 오랜디 끌었어야 되네 아쉽네 아 내밀어 아우 이제 궁 생겼네요 두나지 속 데미지 어차피 애들 뭐 저걸로 키라는 애인데 아우 저쪽 마르키스가 짜증나네요 귀찮네요 잘 맞춘 편이네 저쪽 마르키스 군데로 군데로 깔아 놓고 잘 빼고 있어 안 와요 애들이 왜 애들이 안 오지? 안 쫓아와 나 끌려고 해도 나 지지 지키는 데 바꿔 센트리 지키는 데 바꿔 센트리 지키는 데 바꿔 아 안 끌렸어 아 너 좀 멀었다 귀찮네 아 귀찮네 이제 옮기셨네 할아버지 절로 가네 절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무섭지 않은가봐? 나 죽는데? 죽여 죽여 아 빠져야겠냐 아 센트리오프 같네 아 센트리 세네 아 첫 데스 야 5킬이여 그래도 많이 죽였어 아 우리 편이구나 나 왜 도발을 맞고 생각했어 터트렸대 아 오늘 어쨌든 뉴탈 터졌었네요 몇 번 잘 끌었어요 지금 어랜디 너무 조그만하고 빠르다 대신 헤드가 커요 헤드샷하기가 좋아 헤드샷하기가 좋아요 헤드가 커서 모자가 다 헤드기 때문에 모자만 맞춰도 크리가 터집니다 헤드가 커요 장단점이 다 있어? 이 게임 몸집 큰 애들은 헤드가 작아요 머리가 작고 돈도 많은데 벌 팍 써줍시다 몸집 작은 애들은 헤드가 크고 3초간 최대 데미지 체력 데미지 어차피 지금 별로 애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서 끌릴까? 끌릴까? 했는데 머네요 오늘 목요일이지 오늘 목요일입니다 아 끌렸어 안 끌린 줄 알았는데 끌렸네 한 방 한 방 저걸 못 죽였어 아 아 마이키가 끌린 줄 몰랐어 그 보라색 그것 때문에 아 아깝다 한 방이었는데 아 이걸 막타가 안들어왔네 막타가 안들어왔어 아 할아버지가 너무 애들 체력관리라든지 이런거 안해준다 전혀 써보셨나 할아버지 무슨 포병이야 포병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살려고 그렇지 나가다 걸린다 그렇지 궁 썼는데도 그냥 일부러 그냥 저거 했죠 이 정도면 사령관 맞나요? 아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이번거 터졌어 지금 잘 죽이고 있어 pb궁이 역시 엄청 세긴 한데 pb궁이 세긴 한데 발통시간이 있어가지고 사실 보면 더 많이 빠지면 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부러 내 생각에는 들어온 다음에 궁 쓰고 다시 나갈라 그랬는데 바로 끌리고 내 앞에 내 앞에는 항상 지레가 있다는걸 명심해야돼 그치 갈트 앞에는 지레가 있습니다 지빈 궁극과 지빈 궁극과 같이 백도용으로 쓰면은 피가 많이 까닌다 그렇죠 지빈 데미지 상당히 높은거죠 거기다가 어쨌든 저도 범이라서 센터한테 데미지 잘 줄 수 있네 어? 흥? 아아 아 걸린줄 알았는데 안됐네 어 아 몰라 몰라 너는 아니 너는 어? 저걸 모르니? 학습이 없어 학습이 재장전속도 이번 이번엔 패치로 추가된 새로운 맵인가 네 이번 대기업 패치로 네 대기업 패치로 맵이랑 어 재밌어요 이 맵 진짜 재밌어요 맵이 세개로 늘었어 재밌는 맵이죠 다 모두마다 맵이 하나씩 추가됐습니다 네 근데 다른 맵은 못해봤는데 이 맵은 어쨌든 재밌더라구요 은근 은근픽도 있어 아주 없는건 아니라서 어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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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복충 부조라서 네 부조가 되게 재밌어요 층도 많고 3층으로 나눠져있어가지고 지하도 있죠 네 지하가 있어요 중앙 세팅이 지하 쪽에 있죠 중앙 쓰랄 중앙 쓰랄 지하에 있죠 은근 쓰랄 신경을 안쓰고 있어서 그렇죠 그냥 가하는 짓이 쓰랄 그냥 몰래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긴 좀 몰래 먹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앙 쓰랄 많이 먹어가지고 어 얜 뭐죠? 어 얜 뭐죠? 피도 없는데 자꾸 싸우고 있어 얜 뭐하는거죠? 힐 계속 주네요 어 오우야 얘 안되겠다 오우 쟤가 더 세 쟤가 더 세 오우 저 랭인가? 아니 그 랭 그렇게 안나져던데 상대편 랭 높았는데 오우 역시 안되겠어요 몬테나는 역시 말투 딜러야 쟤는 탱커가 아니여 못잡아 못잡아 오우 역시 안되겠어요 두번째 팔은 승리를 이끌겠군요 아 아 아 아 너무 밑으로 썼다 아 아 아 아 다시 한번 쟤 몰라요 지금 깔려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안 터진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깔고 어 뭐야 아 보내 보내 바로 최대abad 낮 кол樣 오우 오우 항대는 벨려 나오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쏟는데 청 ז 날차 안걸렸어 안녕하세요 매밨렛 Tex 효과 영역 되게 좋죠? 걸쳐가지고 기절 때리는게 좋아 안 끌려 안 끌려 약간 멀어 어 나 죽겠다 희한하죠 어 좋아 걸쳐가지고 뱅 어 근데 킬 1등 뺏겼어 그러니까 베네틴 근데 4데스나 있어 에스에서 니가 이겼다 어 오늘 갈투 조금 그랬는데 잘했네요 어 나쁘지 않아 이번꺼 미니언에게는 궁이죠? 미니언 궁으로 미니언 잡는거 몰라요 원래? 그치 어 맞아 쓸 수 있을 때 빨리 빨리 써야되요 얘 궁이 별로 안 좋은게 근데 궁 쓰면은 기술을 못쓰어요 스킬이 안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저거 해놓고 해도 약간 시절시간이 있어서 그새 도망가거든요 그니까 그니까 차라리 쓰고 그냥 갈기고 딴 거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피 많으니까 요거는 피하자 요거는 피하자 바로 부시네 아 아 궁 맞추면 어떻게든 될줄 알았는데 안되네 이거야 한번 지키기 위해서 그니까 함정을 파묻혀 나오진 않나 무섭냐? 왜 안나오는데? 짜증나네요 조심성 많은 타입이 제일 싫어요 어 어 시비를 잡고 있겠다 모르고 저걸 써버렸어 궁을 써버렸어 음 빠져야되 이거 너무 멀리있어서 딜리 딜리 잘 안돌아가 하지만 재중씨지 와라 아 궁 쓰고 빠지네 아 역시 안당하네요 학습했어요 학습 학습했어요 아 학습했네 몇번 죽더니 학습좀 할거 같은데 학습했네요 아 또 랩돌아서 진짜 학습을 하셨네 학습을 하셨네 하지말고 아 아 베네티가 죽었네 기분 나쁜데 우리편이 죽였는데 기분이 나빠 저거 도발을 보고 있어야 돼 아 못해나 각진 너무 잡는다 도발하네 베네티 여기서 도발이니 아 우리편이 딱 잡고 썼는데 왠지 나한테 쓴거 같잖아 아 아 나 잘했는데 어 힐 많이 땄네 어 많이 땄다 어 얘가 되게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가지고 저도 이쪽에서 그냥 할걸 너무 단독 행동했나봐 그러니까 마이키군 베네티한테 제대로 막혔네 빨리 가자 참전하자 조금이라도 때려서 걸쳐야지 아 내가 초반을 내가 이끌었어 흐흐흫 맞아 초반을 내가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제일 많이 제일 너무 많이 죽여나가지고 그리고 할아버지 너무 많이 죽여나서 그러니까 노인 공격이었어 노인 공격 아니고 노인 공격이었어 할아버지가 좀 너무 많이 줘 대줬지 대주고 확실히 싸는 플레이를 했죠 전 이기적인 플레이를 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내가 넘어가서 넘어가면은 계속 다가와 아니 좀 할아버지가 세지긴 했는데 지지직을 안쓴다 어 무조건 먼거리만 넌 죽었다 흐흫흐흐흫 아 넌 죽었다 아 어디서 어 경쾌하게 나오셨어 그럼요 끝나는 음악 나왔네요 아 이 캐릭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게 어 다행이야 찍었어 찍었어 아 진짜 이거 센틀이 포기했는데 너무 부려 얘는 아 안 뚫렸네 너무 먹어졌어 이제 할아버지가 나 무서워해 할아버지가 나가겠으면 좋네 팔 나무국 부숴 도자 오 아 안돼 안돼 미니언 마지막에 데스라는 노트 행동같은거 뭔가 알 수 없게 계속 보네 기분이 묘하게 나쁜데 무조건 도발하는데 저격은 잘해져도 치킨같은 놈이 다쳐먹어 아니 그래서 저격은 막타를 먹어야돼 아니 근데 이 게임은 뭐든지 강해져야돼 내가 죽이려면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하면 안돼 막타만 막타를 잘라야돼 말키스는 사실 3타를 딱딱딱 먹일 자신이 없으면 못잡아 어쨌든 탄발이 적어가지고 핀이 요만큰한 게임을 못 죽일때가 많거든요 근데 잘 잡는 애들은 진짜 잘 잡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각을 잘 잡는거지 각도 잘 잡고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에임이 쩔어 3타를 그냥 무조건 밥먹듯이 맞춰말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마르키스도 킬 따기는 힘들어요 탕탕탕 이런식으로 탕탕탕을 다 먹여야돼 진짜 계속 먹여야되기 때문에 솔직히 잘하는 마르키스는 진짜 에이맥 아닌가 싶을때가 좀 있어 요즘에 에이맥은 없네요 진짜 다행이다 굉장히 힘들어 잘하는 마르키스도 보기도 힘들어 그래서 2타는 2타는 근데 3타보다 데미지 좀 떨어져요 아 대신에 2타로 했는데도 다 맞춰도 데미지가 참 3타보다 떨어져요 그거 3타보다 데미지가 떨어져요 근데 2타 먹이면 한 뭐지 800 들어갈텐데 800 넘게 들어갈걸 근데 여기서 800 데미지가 참 아니야 엄청 센거야 800이면 엄청 센거죠 그것도 일반 공격이잖아 어쨌든간에 다른 애들 100정도 나오는데 얘 봐봐 얘 20명 나오자 이거 위해서는 그거 엄청 센겁니다 아 저거 못 부셨네 타격당 200 넘게 나오는 애는 한 3명 정도 밖에 없어 누구지? 그 펭귄이랑 베네딕트 말툴 필요 밖에 없어 근데 베네딕트는 맞추기가 워낙 힘들고 그냥 보이게 이렇게 깔아주고 끌죠 아 멀다 치킨궁 치킨궁 치킨궁은 내가 앞에 이렇게 서줘야되는데 치킨궁 짰을 때 바로 막히고 어 바로 빵 터지고 그냥 나 줍다 짜증나 나 때려 죽이고싶을걸 베네딕트는 진짜 완전 짜증나 진짜 앞에서 막 갑자기 이렇게 빵하고 튀어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갑자기 등장을 막아버리면은 그만큼 빵 쓸 데가 없어 그렇지 와 빠져되는데 얘는 망토 싸워 오우 나도 맞추기 힘들어 아우 궁 이래서 싫어 아우 궁 이래서 싫어 궁 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얜 시절 시간이 좀 있어 너무 길어 데미지 명중할 때마다 2성 속도? 어우 좋다 오랜디 빠졌어야 되는데 저거 사실 좀 바보지 바보짓단거죠 오랜디가 못한거에요 무조건 빠졌어야 됐어 아 역시 아 그리고 이런 애들 잡기 엄청 좋아요 마르키스 맞아요 1810분이라 그치 다른 애들보다 잡는 속도가 달라지 마르키스 아 잡혔어 잡혔어 아 아 괜찮아 마이크님이 먹어도 돼 내가 착한 아이니까 아 못 부셔 아 3을 못 부시네 아 정대발이네 정대발이네 아 그냥 배틀고 환불할까 이미 2시간 넘었잖아 맞아 환불 안되고 어 환불 안돼요 아 그리고 CD 패키지로 샀다고 그러지 않았어? 패키지로 샀다고? 응 어떻게 CD키 입력하면 끝날텐데 어 그러면 그 CD키 입력하면 환불 절대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